지금 출발하려고. 어, 어디? 성담동? 어어, 설아랑 같이 있어. 오랜만에 오셨네요. 맛있게 드셨어요? 어, 그래. 좀 이따 보자. 아, 하. 저, 손님. 이거 정지된 카드라는데요. 뭐요? 아, 아, 그, 이리 주고. 이걸로 해봐요. 손님, 이것도 안 되는데요. 아, 이거 장난치나. 아까까지 말정했던 카드... 아, 저, 저, 잠깐만요. 설아야, 차에 가서 좀 기다려. 오빠, 금방 나갈게. 응. 엄마지? 카드 정지. 엄마가 시킨 거지? 저녁 맛있게 먹었니, 아들? 그래, 엄마도 네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몹시 궁금하니까 당장 들어와. 뭐야? 당장 못 튀어 들어와? 아, 여기 계산을 해야 튀어 들어갔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. 그 옆에 살고 다니는 그게 웬 장식용이냐? 그동안 너한테 붙어서 다 물 쪽쪽 빨아먹고 다 토해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. 아, 몰라. 빨라 카드나 풀어줘. 여보세요? 엄마, 어? 여기요? 아, 족발 녀석이. 감사합니다. 어, 고맙다. 금방 갚을게. 가자. 가면서 얘기해. 어디? 집에 가야지. 지금 외승부랑 다 기다리실 텐데. 미쳤냐? 너... 우리 엄마한테 말한 거 아니지? 어. 너 왜 돈 가진 거 좀 있냐? 아니면 카드라도? 뭐? 뭘 그렇게 정색어라고 그래. 나도 다 생각이 있어, 인마. 며칠 생각 좀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갈 거야. 다시 나갈 거 아니었어? 기다려. 차차 알게 될 거니까. 오빠. 아직도 멀었어? 어, 다 됐어. 줄 거야, 말 거야? 지금 가진 건 이게 다야. 이거 갖고 뭐하라고? 너 카드 남는 거 있으면 좀 줘봐. 뭐야? 카드 없어? 너 그 신용 불량 아직도 안 풀린 거야? 우리 아버지가 너네 게 다 갚아줬잖아. 돈 줄 테니까 내일 만나. 네? 몇 시에?